내 몸에 뚱보균이 산다. 옥당에서 편했습니다. 장 속에 분포하는 장래 세균의 다양한 종류와 그 세력관계, 유해균과 유익균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책입니다. 특히 장래 유해균 중 조금만 먹어도 살찌게 되고 식욕을 부추기는 일명 뚱보균의 존재를 밝히고 이러한 장래 세균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합니다. 내 몸속 뚱보균을 몰아내고 날씬균을 불러내는 방법, 튼튼한 장을 만드는 음식 및 만드는 방법, 뇌의 상태를 지배하는 장의 역할에 주목하기 등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한 장래 세균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.